워렌 버핏도 그의 투자 원칙은 반드시 읽고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한 투자거장 제러미 시겔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최고의 장기 투자 주식은 가치 종목이나 성장 종목이라는 식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며 경계가 불분명하다. 고성장 주가 최고의 실적을 낼 수도 있으나 높은 가격에 사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보다는 전세계 시장을 무대로 고품질 제품을 판매하며 명성과 신뢰를 얻는 기업이어야 높은 투자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특히 투자 수익의 기본 원칙을 명심해야 한다. 즉 주식의 장기 수익은 해당 종목의 실제 이익 성장률이 아니라 실제 이익 성장률과 투자자가 기대한 성장률 간의 차이에 좌우된다. 이익 성장률이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이익 성장률이 투자자가 기대했던 수준보다 더 높을 때만 투자자가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제러미 시겔 교수의 투자의 미래입니다. 워렌 버핏조차도 제러미 시겔의 투자 원칙은 반드시 읽고 배워야 한다고 할 정도로 제러미 시겔 교수는 투자의 거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도 저에게는 약간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식 투자의 진정한 수익은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방식으로 투자한다면 대공황 같은 주식시장의 대폭락장도 수익의 급격한 상승을 가져온다는 것 또한 놀라웠습니다. 이 책도 주식 투자하는 분이라면 꼭 한번 읽어야 할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1. 주식에서 성공하려면 성장함정에서 벗어나라. 2.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최고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3. 대폭락 시장에서도 투자자가 고수익을 올리는 투자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주식에서 성공하려면 성장함정에서 벗어나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금 유래가 없는 폭발적인 경제 성장과 더 획기적인 발견과 발명의 시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인구 통계학적 및 경제적 측면의 동력으로 인해 세계 경제의 중심이 아시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머지않아 미국과 유럽, 일본이 세계 경제의 중심에서 밀려날 것이다. 금세기 중반쯤이면 중국과 인도의 경제 규모가 전체 선진국의 경제 규모를 능가할 것이다.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전개될 극적인 변화와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투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 급속히 변화하는 환경에서 투자에 성공하려면 이른바 성장함정이라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반직관적인 성장의 측면을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 투자자는 성장함정 때문에 혁신을 주도하고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기업이나 업종을 과대평가하는 우를 범한다. 화랑주 매수, 주목받는 기술주 추종, 고성장 국가에 대한 투자 등의 방식을 통해 성장에만 매달리는 투자자는 저조한 실적을 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높은 실적을 내는 투자 종목 대부분이 성장산업이 아니라 사양업종과 저속성장 국가에서 나왔다. 이 뒤에 왜 그런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획기적 신기술로 기존 기술을 대체한 신규 기업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투자 전략을 수립한다. 그리고 이렇게 대단한 기업이 엄청난 수익을 내는 만큼 투자 수익도 엄청날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이런 투자 전략의 바탕이 된 과정은 전부 틀린 것으로 판명됐다. 실제로 내가 조사한 바로는 그 과정과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즉 신규 기업 및 업종은 투자자에게 큰 수익을 안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이나 업종 자체의 수익 또한 설립된 지 수십 년 된 기존 기업의 수익에 못 미쳤다.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면 차세대 우량주로 기대되는 종목에 자산을 몰아넣는 한정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가장 혁신적인 기업이 최적의 투자처인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시장 평균을 웃도는 전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거의 맹목적으로 기술 혁신에 목을 맨다. 그러나 기술 혁신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조한 실적으로 계속해서 투자자에게 큰 실망을 안기는 일종의 양날의 검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성장의 모든 혜택은 개인 투자자에게 돌아가기보다는 혁신가와 창업가, 창업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는 벤처 투자자, 해당 기업의 주식을 판매하는 투자은행,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더 낮은 가격에 더 좋은 제품을 사는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이런 구도에서는 세계 경제를 견인하는 성장주의 목을 매는 개인 투자자 군단은 필연적으로 손실을 보게 돼 있다. 저도 이 부분이 너무 쇼킹했는데요. 성장주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서 주가 수익률도 계속 좋을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러한 종목이 많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 성장주보다 더 실적이 좋은 주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함정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겠다. 우리가 시간여행을 할 수 있어서 결과를 미리 하는 상태에서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상상해보자. 일단 1950년으로 돌아가서 두 기업 중 한 곳의 주식을 골라 산 다음에 현재까지 보유한다고 하자 구경제를 대표하는 뉴저지 스탠다드 오일 현 엑소모빌과 신경제의 대표 기업인 IBM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 둘 다 좋은 실적을 내기는 했으나 특히 스탠다드 오일의 투자자는 1950년부터 2003년까지 연평균 14.42%의 수익을 올렸다. 이는 IBM의 13.83%를 0.5%포인트 이상 앞선 수치다. 언뜻 작은 차이로 보이지만 53년 후를 계산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스탠다드 오일에 1000달러를 투자했다고 하면 53년 후에는 그 돈이 126만 달러 이상으로 불어난 반면에 IBM에 투자한 1000달러는 이보다 24%가 적은 96만 1000달러가 돼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성장 지표에서 IBM에 밀리는 스탠다드 오일이 어떻게 IBM보다 나은 수익을 올렸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가치평가액 즉 투자로 얻는 이익과 배당금 대비 주식 가격에 그 답이 있다. 주식 매수 가격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의 수익과 배당금을 얻는지가 관건인 셈이다. 한마디로 투자자가 IBM 주식을 너무 비싼 가격에 샀다. 비록 IBM이 성장 면에서는 스탠다드 오일을 앞섰으나 가치평가 면에서는 스탠다드 오일이 승자였으므로 투자자의 수익은 이 가치평가에서 결정이 난다.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은 월가가 가치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척도인데 표 1-2에서 보듯이 스탠다드 오일의 평균 주가 수익률은 IBM 주가 수익률의 절반을 밑돌았으나 평균 배당 수익률은 IBM보다 3%포인트가 높았다. 즉 IBM은 PER이 26.76이었고요. 뉴저지 스탠다드 오일은 PER이 12.97 평균 배당 수익률은 IBM이 2.18, 뉴저지 스탠다드 오일은 5.19였습니다. 가치평가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배당금이 재투자해서 찾을 수 있다. 배당금은 투자자의 수익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스탠다드 오일은 주가는 낮고 배당 수익률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이 주식을 사서 배당금을 재투자한 사람은 주식수가 처음에 샀던 수량보다 약 15배로 늘어난 반면 IBM 주식을 사서 재투자한 사람은 주식수가 겨우 3배 늘어나는데 그쳤다. 3장에서 설명할 투자자 수익의 기본 원칙은 주식의 장기 수익은 실제 이익 증가율이 아니라 기대 이익 초과율에 달렸다는 사실에 바탕을 둔다. 다시 말해 주식의 장기 수익은 이익이 실제로 얼마나 증가했느냐가 아니라 투자자가 애초에 기대한 이익과 실제 이익을 비교한 값에 좌우된다. IBM은 좋은 성과를 냈으나 투자자 또한 그러한 결과를 기대했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에 스탠다드 오일 투자자는 이익 증가에 대한 기대 수준이 매우 낮았고 덕분에 주가도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결과적으로 투자자는 배당금의 재투자를 통해 더 많은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 이 같은 주식 수익 차이가 스탠다드 오일 투자자에게 더 높은 수익을 안겨준 셈이다. 즉 좋은 주식은 대부분의 사람이 그 주식을 사려고 하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높게 형성이 돼 있어서 실제 그것을 매수했을 때 수익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준비하면서 나는 심층 조사 계획에 따라 스탠더덴 푸어스가 개발한 S&P500 지수의 역사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알아낸 사실은 투자자가 종목을 선택할 때 통상적으로 적용하던 통령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이었다. 1. S&P500 지수가 탄생한 1957년 이후에 새로 추가된 900여 개의 기업의 평균 실적이 최초에 편입된 500대 기업보다 저조했다. 상대적으로 성장 속도가 더딘 기존 기업을 지수에서 제외하고 고속 성장하는 신규 기업을 대신 그 자리에 계속 채워 넣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S&P500 지수에 연동하는 전략을 구사한 투자자의 수익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2. 장기 투자자가 1957년에 S&P500 지수에 편입된 이른바 S&P500 원조 기업의 주식을 산 다음에 그 이후 지수에 추가된 종목은 매수하지 않는 전략을 구사했다면 더 나은 실적을 올렸을 것이다. 이렇게 매수 장기 보유하는 전략을 취한 투자자는 지난 50년 동안 거의 모든 뮤추얼 펀드와 펀드 매니저보다 나은 실적을 올렸다. 3. 배당금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 장기 보유 전략에서 이익을 내는데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배당금의 재투자였다. 회의론자들은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은 성장 기회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이와 정반대다. 배당 수익률이 높은 주식에 투자한 포트폴리오는 S&P500 지수보다 3% 높은 연수익률을 기록했고 배당 수익률이 낮은 주식 포트폴리오는 시장 지수보다 거의 2%를 밑도는 수익률을 나타냈다. 4. 주식의 수익은 이익성장률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 이익성장률이 투자자의 기대 수준을 초과하더냐 아느냐에 달렸으며 이런 이익성장률 기대치는 주가 수익률로 구체화된다. 주가 수익률이 낮은 종목으로 구성된 투자 포트폴리오는 S&P500 지수보다 연간 3%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에 주가 수익률 즉 PER이 높은 종목으로 구성된 투자 포트폴리오는 이 지수를 연 2% 정도 밑도는 실적을 냈다. 이는 배당 수익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와 거의 같은 결과였다. 5. 운 좋게 공모가의 주식을 산다 해도 이 최초 공모주 장기 실적은 저조했다. 6. 성장 함정은 개별 기업뿐 아니라 산업 부분 즉 업종에도 적용이 된다. 고성장 부분인 금융업이 S&P500 지수를 밑돌았고 1957년 이래 약 80%가 축소된 에너지 부분은 지수를 넘어서는 성과를 냈다. 철도 산업 부분은 지난 반세기 동안 시장 비중이 21%에서 5% 미만으로 줄어들었는데도 S&P500 지수를 능가하는 수익을 냈다. 7. 성장 함정 개념은 개별 기업과 전체 업종을 넘어 국가 단위에도 적용됐다. 지난 10년 동안 고속 성장을 이룬 국가는 투자자에게 저조한 수익이라는 의외의 결과를 남겼다. 1999년대의 경제 강국 중국은 애초에 너무 비싸게 매겨진 주가와 이후의 주가 하락 때문에 투자자들은 아주 쓴맛을 봤다. 이렇게 7가지 사실을 봤는데요. 정말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2.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최고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어떤 기업이 투자자에게 최고 수익을 안기는가? 어떤 산업 부분에 속한 기업이 고수익을 내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성공적인 장기 투자로 이끄는 특성은 무엇인가? 엘도라도 기업 최고의 실적주. 리처드 포스터와 세라 케플러는 창조적 파괴에서 이렇게 말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미국 기업의 탄생과 생존 그리고 사멸 과정을 연구한 결과를 보면 계속해서 시장 평균을 웃도는 실적을 내는 엘도라도 즉 이상향 기업은 존재한 적이 없다. 그러한 이상적 기업이 존재하리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믿음일 뿐이다. 그러나 내 조사 결과는 이와는 정반대다. 엘도라도에 속하는 기업은 존재한다. 심지어 한둘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다. 이런 기업을 찾아내면 투자 실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전 장에서 1957년 2월 28일에 S&P500 지수 펀드에 1000달러를 투자한 다음에 장기 보유하면서 배당금 재투자를 계속하면 2003년 12월 31일에는 투자 원금이 약 12만 5천 달러로 불어난다고 했다. 그러나 S&P500 원조 기업 중 최고 실적주에 투자하면 1000달러가 무려 460만 달러로 불어난다. 지난 반세기 동안 시장 평균을 연간 9%나 앞서며 1위 실적을 보인 이 엘도라도 기업은 어디였을까? 바로 2003년에 알트리아 그룹으로 사명을 변경한 필립 모리스다. 필립 모리스는 S&P500 지수가 만들어지기 2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담배 상표 말보로맨을 세상에 내놓았다. 이후 말보로는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담배가 됐고 필립 모리스의 주가는 치솟았다. 그런데 필립 모리스가 대단한 실적을 낸 시점은 20세기 중반부터가 아니었다. 개별 종목의 포괄 수익을 산출하기 시작했던 1925년 이후로 필립 모리스는 계속해서 고수익을 올리는 기업이었다. 필립 모리스는 1925년 말부터 2003년 말까지 연간 복리 수익률이 17%에 달했으며 이는 시장 지수보다 7.3% 높은 수치였다. 1925년에 필립 모리스에 1000달러를 투자하고 배당금을 재투자하며 버텼다면 지금은 그 가치가 무려 2억 5천만 달러 이상으로 불어났을 것이다. 필립 모리스 같은 초호량주의 등에 올라타는 일은 투자자에게 간혹 일어나는 뜻밖의 행운이다. 극심한 정부 규제와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소송 비용 때문에 파산 위험에 몰릴 정도로 기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음에도 필립 모리스가 투자자에게 최고 실적을 안겨준 주식이라는 사실이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람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자본시장에서는 기업의 약재가 투자자에게는 희소식이 될 때가 종종 있다. 담배처럼 위험한 제품을 생산하는 데 따른 법적 책임이 결국 기업을 무너뜨리는 악재로 작용할까 봐 두려워 해당 기업 주식을 피하는 투자자가 많다. 필립 모리스처럼 투자자가 위험 종목으로 판단해 투자를 기피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임에도 이를 무릅쓰고 해당 종목을 계속 보유한 투자자는 수익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바로 배당금의 존재 때문이다. 기업이 끝까지 살아남아 계속해서 고수익을 내고 배당금의 형태로 이익의 상당 부분을 투자자에게 안겨주는 한 투자자는 계속 높은 수익을 얻는다. 필립 모리스는 주가가 낮고 수익률이 높아서 시장에서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 가운데 하나다. 필립 모리스 주식을 계속 보유한 투자자는 배당금의 재투자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다. 필립 모리스 같은 기업에서 고수익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투자 원칙을 시사한다. 즉 기업의 이익 성장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 기대 수준에 비해 이익 성장률이 높으냐가 중요하다. 필립 모리스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낮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잠재적인 법적 책임 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런 우려와는 상관없이 가파른 성장세가 이어졌다. 성장에 대한 기대 수준은 낮고 배당 수익률이 높은 상황이야말로 고수익을 올리는 데 최적의 환경 조건이다. 즉 성장에 대한 기대 수준이 낮으면 주가가 낮게 형성이 되고 배당금을 지속적으로 상승을 시키면 배당 수익률이 점점 높아지는 그야말로 고수익을 올리는 최적의 환경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내용이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것과 정말 비슷합니다. 기술주의에 투자하지 않고 강력한 브랜드가 구축된 꾸준히 수익을 내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장기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데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유명 상표의 힘 필립 모리스는 강력한 상표 명의 힘 이른바 강력한 브랜드 파워로 최고 실적주의 반열에 오른 기업 가운데 하나다. 사실 20대 고실적 가운데 11개가 유명 상표를 앞세운 소비재 기업이다. 표 3-1이 높은 실적을 내며 생존한 20대 기업입니다. 여기 소개한 기업들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강력한 상표를 개발해 성공을 거머쥐었다. 인지도가 높은 유명 상표가 있으면 기업은 경쟁사 제품보다 더 높은 가격을 매길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투자자에게 큰 수익을 안겨줄 힘이 생긴다. 주가 수익률이 높은 주식은 대체로 그 가치가 고평가되어 있어 투자 수익률이 낮아지는 결과를 낳는다. 1957년에 가격이 고평가된 주식으로 구성한 포트폴리오에 1,000달러를 투자하면 나중에 이 원금은 겨우 5만 6,661달러로 증가하고 연 수익률은 9.17%에 그치게 된다. 이는 연간 수익률 11.18%를 기록한 기준지수 S&P500의 원금 증가액 13만 760만 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가격이 낮았 전 주식에 투자한 1,000달러의 원금은 시장 평균 수준보다 3.5배 더 증가하면서 연 수익률 14.07%를 기록했으며 더구나 위험 수준은 S&P500 지수보다 낮은 상태에서 이런 성과를 냈다. 이 결과는 투자자가 매수 종목을 선택할 때는 항상 이익 대비 가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성장 전망만 고려해 투자하면 저조한 수익이라는 함정에 빠지고 만다. 고수익을 낸 이 20대 기업의 이익성장률이 S&P500 지수의 이익성장률을 훨씬 웃돌았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주가 수익률로 측정하는 이들 기업의 평균 가치평가 수준은 이 지수의 평균을 약간 웃도는 정도였다. 이는 이들 기업의 이익성장률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치가 S&P500 지수의 성장률보다 약간 높았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20대 기업의 이익성장률이 S&P500 지수를 구성하는 500대 기업의 평균 이익성장률보다는 약간 높으리라 기대했다는 의미다. 지난 반세기에 걸쳐 이 20대 기업의 평균 수익이 S&P500 지수의 평균을 4%포인트가량 높았다는 사실은 확실히 고수익을 낸 기업임에는 틀림이 없음을 보여준다. 표 3-2를 보면 필립모리스가 다른 경쟁사를 제치고 1위에 오른 이유를 알 수 있다. 20대 기업 중 필립모리스는 주가 수익률 최저 집단에 속한다. 필립모리스의 실제 이익성장률은 최고 수준인데 이익성장률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치는 낮다는 의미다. 실제 이익성장률과 기대 이익성장률 간의 격차가 가장 컸고 그 덕분에 필립모리스가 최고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다. 이게 정말 개별 지식 투자할 때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장이 가파르지 않아도 기대한 것보다 더 높은 성장을 올리면 큰 수익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지급하는 배당금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으나 실제로 배당금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투자 수익의 기본 원칙의 힘은 주식이 배당금을 지급할 때 극대화된다. 만약 이익이 기대 수준을 넘어선다면 이는 주가가 과소평가됐다는 의미다. 따라서 배당금 재투자를 통해 주식을 더 많이 매수하면 투자 수익이 훨씬 더 증가할 것이다. 표3-2에 소개된 모든 기업의 주가가 저평가됐으므로 따라서 배당금을 재투자하면 수익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었다. 이제 우리는 필립모리스가 시장에서 최고 수익을 내는 주식이 된 두 번째 이유를 알게 됐다. 필립모리스는 이 20개 고수익 종목 가운데 실제 이익성장률과 기대 이익성장률 간의 격차가 가장 컸을 뿐만 아니라 배당 수익률도 네 번째로 높았다. 배당 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에 투자자는 필립모리스 주식을 훨씬 더 많이 매수할 수 있었다. 필립모리스가 분기배당금을 계속 늘려 지급할 때마다 투자자는 가격이 낮게 형성된 필립모리스 주식을 더 많이 보유하게 된다. 주가 수익 성장률과 합리적 가격의 성장주 적정 가격대의 성장주를 찾으라고 권하는 대표주자 가운데 한 사람이 1977년부터 1990년까지 필델리티의 마젤란 펀드를 운영했던 전설적 종목 선정가 피터린치다. 이 기간에 마젤란 펀드는 연간 시장 평균을 무려 13%나 웃도는 놀라운 실적을 올렸다. 피터린치는 자신의 베스트셀러 쳐서 월가의 영웅에서 매우 단순한 종목 선택 전략을 제시했다. 즉 독자에게 장기적 이익 성장률을 알아내고 배당 수익률을 더한 다음에 주가 수익률로 나누어라. 그 값이 1미만이면 안되고 1.5 정도면 그저그럭 괜찮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값이 2 이상인 종목을 골라야 한다. 즉 PER값보다 장기적 이익 성장률에 배당 수익률을 더한 값이 2배 이상 되는 종목을 골라야 한다. 이와 비슷한 전략으로서 합리적 가격의 성장률을 선택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여기서도 비슷하게 주가 수익률을 이익 성장률로 나눈 값인 주가 수익 성장률 즉 PEG 레이쇼를 사용한다. 주가 수익 성장률은 피터 린치가 자신의 측에서 소개한 즉 배당 수익률과 성장률을 합해서 구하는 값가는 역비례 관계가 있다. 주가 수익 성장률이 낮을수록 이익 성장률 기대치에 비해 주식의 가격이 낮게 형성됐다는 의미다. 따라서 투자자 관점에서는 매력적인 종목이다. 피터 린치의 기준에 따르면 주가 수익 성장률이 낮은 종목을 찾아야 한다. 수치가 0.5 미만인 종목이 어쨌거나 확실히 1보다는 작아야 한다. 장기적으로 평균 이상의 이익 성장률을 기록하려면 평균을 약간 웃도는 정도의 성장률이라도 그 수준을 오래도록 유지하기만 하면 된다. 단기적으로 엄청난 성장률을 기록하기보다는 일정 수준의 성장률을 꾸준히 유지하는 쪽이 더 낫다. 이제 실적주의 특성이 분명해졌다. 이른바 엘도라도 기업의 경우 이익 성장률에 대한 기대치는 시장 평균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지만 특히 지난 46년 동안 실제 이익 성장률은 이 기대치를 훨씬 웃도는 좋은 실적을 올렸다. 이들 기업 중 평균 주가 수익률이 27을 넘는 곳이 하나도 없었지만 시장 평균에 가까운 수준의 배당 수익률을 기록하며 이들 기업 전부 해마다 배당금을 계속 늘려 지급했다. 필립 모리스의 경우처럼 이익 성장률이 기대 수준보다 높았기 때문에 저평가된 가격으로 배당금을 재투자해 투자 수익을 극대화했다. 엘도라도 기업군에는 고품질의 유명 소비재 상품을 개발해 미국뿐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성공한 기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 기업의 성공에는 제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면 경쟁사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고 따라서 더 높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 엘도라도 기업의 공통 특성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중에 구독을 안하고 시청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16만 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책의 구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의 저측 하단에 나오는 구매 태그를 이용해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폭락 시장에서도 투자자가 고수익을 올리는 투자법 제9장에서 배당금을 지급하는 종목이 투자 수익을 올려준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 외에도 배당금 지급 종목의 매력을 더해주는 특성이 또 하나 있다.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장기 투자자는 약세장에서 버티기가 훨씬 수월할 뿐만 아니라 수익이 늘어나는 효과도 느릴 수 있다. 주식 시장 침체기에는 늘 일어나는 일인데 주가가 배당금 수준보다 더 떨어지면 배당 수익률이 상승한다. 그리고 높은 배당 수익률은 고수익의 지름길이다. 미국 주식 시장 역사상 최악의 침체기 동안에 벌어진 현상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보자. 대공황의 긴 터널을 지나는데 25년이 넘게 걸렸다. 1954년 11월 24일에 드디어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1929년 9월 3일에 기록한 최고점을 경신하며 마감했다. 100년이 넘는 다우지수 역사상 이 25년은 주식 시장 고점에서 다음 고점까지 걸린 시간 중 역대 최장 시간에 해당한다. 수많은 사람에게 1929년 이후의 시장은 완전한 재앙 그 자체였다. 대공황은 사상 최악의 경기 수축기였다. 수많은 주식의 가격이 90% 이상 폭락했고 증거금으로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 투자한 사람은 완전히 거덜이 났다. 다시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겠노라고 맹세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러나 빌린 돈으로 주식을 사는 방법을 취하지 않았던 장기 투자자에게는 이 25년이 그렇게 끔찍하지는 않았다. 그 기간에 주식화 채권 보이자의 총수익을 보여주는 그림 10-1을 살펴보자. 이게 10-1 그림인데요. 배당을 재투자한 사람의 수익 그래프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54년 11월이 되자 배당금을 재투자했던 주주는 단순히 평균으로 회귀하는 수준을 넘어섰고 연평균 수익률이 6%를 넘어 장기 혹은 단기 정부 채권의 투자 수익률을 훨씬 능가했다. 실제로 시장 고점에서 주식에 1,000달러를 투자하고 25년 후 11월 같은 날 다우지수가 이전 고점을 회복한 시점에서 그 돈은 4,440달러로 불어났다. 주가 상승분이 0인 상황에서도 배당금을 재투자했을 때 불어난 증가액 4,440달러는 채권 투자 증가액의 2배, 단기 재무부 채권 투자 증가액의 4배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약세장이 장기 투자자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대다수 투자자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 다음과 같은 역사 상황을 가정해보자. 대공황이 일어나지 않았고 경기 침체도 전혀 없었다고 상상해보자. 그래서 1929년부터 1954년까지 주식 배당금이 가파른 하락세를 나타나는 대신 완만한 상승세를 이뤄왔고 주가도 폭락하지 않고 안정세를 유지해왔다고 가정하자. 그러나 이 장밋빛 시나리오는 장기 주식 투자자에게는 훨씬 나쁜 상황이었다. 두 시나리오 모두 1954년 11월에는 시장 수준이 같아지겠지만 주식 투자자의 수익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림 10-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공황이 발생하지 않았던 시장 고점에서 투자한 1000달러는 1954년 11월에 이르러 고작 2720달러로 불어나는데 그쳤을 것이다. 이는 경제대공황이 있었을 때의 투자금 증가액의 60%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할까? 배당금은 1929년 시장 고점에서 1933년 시장 저점까지 무려 55%나 감소했으나 주가는 이보다 하락폭이 더 컸다. 결과적으로는 투자자의 총수익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배당 수익률이 상승했다. 사실 단기 투자자는 대공황 때문에 1929년부터 1949년까지 상황이 매우 나빠졌고 20년이라는 기간은 그리 만만한 시간이 아니다. 그러나 마침내 주가가 회복되자 장기전이라 생각하고 인내한 투자자는 이 최악의 약세장 동안에 배당금 재투자로 추가 확보한 주식의 가격이 고공행진하자 큰 수익을 올렸다. 빌린 돈으로 주식을 매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식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몰렸거나 아니면 더 일반적인 상황으로서 투자원금을 다 날리느니 조금이라도 회수하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에 허둥지둥 헐값의 주식을 팔아버린 사람들 덕분에 주식을 그냥 보유하고 있던 장기 투자자는 수익을 얻었다. 결국은 이때 주식을 내답한 사람들이 완벽한 패자였다. 이 가설적 상황 분석에서 새겨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다. 사실 시장 변동 상황에서 투자자가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장 주기는 장기 투자자에게 결국 수익을 안겨준다. 다만 이 수익은 적절한 시점 선택 즉 타이밍 때문이 아니라 배당금의 재투자에서 비롯된다. 약 3장은 투자자가 견뎌야 할 고통스러운 상황일 뿐 아니라 배당금을 재투자한 투자자가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근원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주식 투자 수익은 이익과 배당금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이런 현금 흐름에 대해 지급하는 가격으로도 발생한다. 비관론이 투자자와 시장 분위기를 압도할 때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사람이 최종 승자가 된다.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시장이 폭락하는이 많으니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요. 만약 자신이 20년 이상 투자할 여유자금이 있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종목에 투자를 해서 그 배당금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결국 시장이 하락하는 것은 앞으로의 더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나쁜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시장이 폭락해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자신이 주식을 선택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S&P500 주식을 사서 거기서 나오는 배당금을 지속적으로 지수에 투자해도 수익률은 비록 낮겠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수에 50%를 투자하고 나머지는 이 책에서 나오는 고수익 전략에 따라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용 평균화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일부 예리한 투자자는 수익 가속기 역할을 하는 배당금 재투자의 특성이 비용 평균화 전략을 구사할 때와 매우 비슷하다는 점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비용 평균화는 기간을 정해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이다. 배당금 재투자처럼 비용 평균화 또한 가격이 하락하면 주식을 더 많이 매수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반을 둔다. 같은 맥락에서 주가가 상승하고 예상 수익률이 낮아지면 매수 주식 수의 수가 줄어든다. 그렇다면 비용 평균화가 배당금 재투자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해당 기업이 장기간 생존한다는 전제하에서는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래 살아남을 기업이 아니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런 기업의 주식을 많이 사놓으면 주가가 하락할 때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다. 그런데 배당금 지급액을 줄이지 않는 기업은 오래 살아남는 경향이 있으므로 여기서 논한 전략을 구사해도 무방하다. 즉 배당금 지급이 꾸준한 기업에서는 비용 평균화 기법이 효과가 있다. 투기성이 큰 종목일수록 생존 가능성이 줄어들고 따라서 비용 평균화 기법으로 큰 수익을 낼 가능성도 희박하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주기적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렇게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절대 망하지 않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기업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망해버리는 주식에 투자하면 엄청난 손실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배당금 지급이 꾸준한 기업에 투자를 하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기업이 실적이 악화되지 않는지 경쟁력을 상실해 버리지 않는지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투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것저것 다 귀찮으신 분들은 지수 추종 ETF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러미 시겔 교수가 지은 투자의 미래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책도 좋다고 해서 리뷰하려고 오래전에 살았는데 이제서야 읽게 되었습니다. 아주 책 내용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성장도 투자뿐만이 아니라 배당주에 투자하는 것이 왜 필요한 것인지 아주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고 영상 내용도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